저기요 아 드디어 말할 수 있네 와 이 썩넘의 새끼 빡치네 때가 되었대요 한번도 들어본적 없어요 어 예 가란을 따라갑시다 아 근데 얘 왜 탈모어 같지 진짜 생김새가 존나 패고싶다 아 그리고 얘는 왠지 개같애 어 얘 왠지 개같애 그거 도둑길드 개같애 개같애? 너 개였니? 죄송합니다 여기에 어어 대작관 있네 예예 레드워터 속을 예예 예예예 예예예예 예예예 예예예 예예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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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 예예 자 성비 얻었구요 왜 왜 갑자기 나한테 다시 말 걸어 이 새끼 참 말 많네 자 일단 피해 야 훔쳐도 되는 거 맞니 이거 가져가도 되죠 가져가도 되죠 니들 밥상에 있는 거 가져가도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훔쳐갈게요 가져가기가 아니고 훔쳐가는 거였구나 얘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좋았어요 자 제가 인간의 살점을 먹던 이유가 따로 있죠 이상하게 모드를 다운하다 보니까 아 여기가 아니구나 그 그그그그 인간의 살점 가지고 뭐 만드는 거 있었는데 어 어디였지 인간의 살점으로 만드는 게 인간의 이걸로 만드는 게 있었는데 이거 강화 한번 해야 되나 인간의 살점으로 만든 거 있었는데 어 기억 안 난다 어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어디였지? 어 어 어디였지? 인챈팅하는 곳이었던가? 연검소 실험 때였나? 여긴가? 여기가 아닌 아아아아아아 알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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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봤던 데가 그 화이트런이었어 나는 모루에서 했다고 생각을 해갖고 모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여기가 아니고 컬러풀 매직 보스 거기였더라구요 아하하 컬러풀 매직 쪽이었어 그 만드는 게 인간의 살점만 주구장창 모아갖고 가면은 만들 수 있던 거 같더라구요 여기 연검술 실험 때에서 어 아닌데? 어 뭐였지? 어디지? 어디서 만들었지? 여기였던가? 어 아닌데? 야 니들 아니면 뭐였니? 저기요 니들이 아니면 뭐예요? 나 어디서 만들었더라? 뭐 뭐지? 나 피해포션 만드는 곳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아니면 재련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가? 재련 쪽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쉣 여기 음식 모양이 아니구나 모르겠다 그럼 아하 모르겠다 근데 이거 흡혈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더라? 흡혈할 때 뭐 누군가를 흡혈하시겠습니까 자고 있을 때 해야되나? 연검술 실험 때인가? 아이씨 모르겠다 아하 내가 했던 게 아... 쓰읍 까먹겠네 이거 어쨌든 일단 아이씨 왜 이렇게 거리가 멀어 리포턴으로 가서 가야겠구나 레드워터는 왜 이렇게 머니? 아이씨 은신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빈 은신 흡혁의 유혹을 획득했습니다 새 stranded 그러니 먹는다 아 김옥디 해가 비치자 흡유기의 피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잠시만 근데 인간의 피 몇 번 먹어야지 강화가 되더라 기억이 안나네 여기에 일반으로 지나 오우 저기 계시네 자 일단 딱 한 사람만 딱 죽이고 한 사람의 피를 먹는게 아니구나 미안해요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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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는데? 자네를 먹고 싶어 자네를 먹고 자네를 먹고 왜 안되지? 나는? 뭐야 왜 안 되는거 같지?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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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헤헣 누구냐 누가 날 보냐 변신을 해야되나? 인간의 피를 흡혈한거가 동일한 효과잖아 그럼 타먹어 냉정차가 놀러가나? 음? 어? 음 개난리 없어 변신을 해야되나? 그렇다면 한번 저장을 한번 빡 하고 오오? 님들 그 가만히 계세요? 예? 변신 안녕하세요 먹는 방법이 없는데? 야, 내가 너를 어떻게 먹어야 되니? 어? 내가 너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? 이렇게 먹어야 되니? 이렇게 먹어야 되니? 어? 어떻게 먹어야 되니? 난 너희의 피가 먹고 싶어 늑대 인간은 그냥 죽여서 먹는데 뭐지? 너희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었나? 더럽고 추워하고 냄새를 하는 놈들이었군 뭐 먹네? 먹고 싶었다 킬모브 뜨면 먹는다고요? 모르겠네 많이 애매해졌어 이거 뭐 일단 갑시다 일단 가야 할 길이 바빠 야, 아는 사람 있나? 흡혈하는 방법? 아니 분명 예전에는 흡혈하시겠습니까? 선택이 나왔는데 방금 전에 선택이 안 나왔어 야, 야생 드롤이잖아 이건 헐? 야, 드롤아 야 야, 이씨의 드롤이 야 야생 드롤이 세 마리야 오오오옿 오오오오오옿 오오오옿 그리고 왠지 하늘에서 드래곤 날 것 같애 홀리 쉿! ..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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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라아 아, 욕을 쓰고 말하랴 아 진짜요? 오오 헐리쉬예이이이이이이이 야야야야야야야야 잠시만 나 왜 지구력 안올라가 헐? 썸바디 헬프 썸바디 헬프 야 드롤 온다 드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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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롤 아이씨 너 누구야 너 뭔데 자꾸 나한테 리랄이야 쟤는 까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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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 리랄해 근데 근데 유혹이라는 스킬 자체가 유혹이 아마 시간이 지나서 흡혈기 힘이 약해졌을 때였나 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? 저 스쿠마 사러 왔는데 예 예 스쿠마를 위해서 저 아 강해졌을 때 생기는건가 괜히 피해물량 쳐먹었네 아 피해물량 먹어도 능력쳐 올라가긴 하죠? 그럼 피해물량만 주구장창 모아갖고 먹으면 되겠는데 저기요 야 무기를 집어넣어야 된다고? 그래 집어넣지 뭐 지나가면 되죠 예 아유 누가 스쿠마를 이렇게 많이 쓰니 아유 누가 스쿠마를 이렇게 많이 쓰니 아유 감사합니다 뭘 팔아요? 크으으으 스쿠마를 파시네 저기요 저도 스쿠마 하나 갖고 있거든요 어 스쿠마 이런거 있네 가져가 야 니가 나한테 줬던거 다시 팔게 필요없어 얘네 눈보면은 뱀파이어를 아닌거 같은데 당연하지 뱀파이어 핀데 멍청아 예스 음 얘 개였어? 병신 뭐야 중독성 뒤졌어? 귀족님 뭐하는일이요 지금 병신 여기서 무르 길러 오는거 같구만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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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는 암살잡니다 뒤져라 뒤져라 흐흐흐흐흐 이 멋진 걸로 너희들을 다 죽여주지 감사합니다 저 화살은 주셔야 되는데 나 화살 없는데 아 맞다 쟤는 죽어있지 어이 나 화살 없는데 큰일났네 잘가시게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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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저기요 손님이 죽어있어요 누군가가 못을 날렸나봐요 어 지가 알아서 문 열어줬네 고맙다 어 들어갈 때 저 일로 나가면 되는데 끄흐흐흐흐흐它 완벽하다 뭐야 마시면 뭐 뭐야 축구만 먹으면 뭐 있어? me too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게 아니야 어우 미안해 예, 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멍청아 뭐야, 화살 한 발밖에 없었어? 코구네? 얘도 수쿠마로 오지게 했구나 안녕하세요 여기 있네, 뒤에 가는 길이 뭐야? 왜 드로그가 여기 있어? 아, 여기 빠져나오는 길이지? 맞다 빠져나올 때 얘 죽이고 나와서 나아갖고 나가는 거였지? 맞다 그럼 여기네, 길은? 문이 열리네요 동전 주워가죠 상자에서도 훔쳐가죠 오오오 좋아, 이 한 발 한 발에 영혼을 담아 너희들을 다 잡아죽혀주지 덤벼라 이 한 발 한 발에 너희들을 다 죽여주지 죽어라 오 어 잠시만, 저 새끼 뭐야 방금전이 어떻게 피했어 개쩔는데? 야 너 어떻게 피했냐? 겁나 다 피하네 흠 멍멍멍멍멍멍멍cession 뒤로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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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봐 와씨 방금 전에 엄청났는데 으어양 그니까 왜 내 화 방금 전에 내 활을 왜 피해 안 피했으면 한방에 골로 가는건데 따라따라다 따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아 얘 노예야? 아 맞다 얘 노예지 뱀파이어한테 썼으면 됐는데 쑤웨엑 피해무... 이걸 이렇게 만들던가? 이거 어? 어? 피해 물량을 어떻게 만들더라? 자 체력 피해 두개 어떻게 뭐 만들더라? 몰라 일단 인간의 살점을 먹지 뭐 냠냠냠냠냠냠 야 정말 체력 피해야? 이거 하나밖에 없어? 야 뱀파이어가 먹으면 뭐 체력이 찬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냐? 이런 개 멍청한 게임을 봤나 인간이랑 뱀파이어랑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놨군 잘가 이 녀석들은 다 골로 보내야 됩니다 어디 흡혈귀가 노예를 가지고 다녀? 나도 노예가 없는데 음? 나도 노예가 없는데 자꾸 노예를 들고 다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 단 노예가 없다고 내가 노예를 소환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알어? 바로 애들은 다 사라진단 말이야 아 그러고 너는 거기서 뭐하니? 어머 광석해던 놈이었구만 미안하다 야 뭐하니? 후구니? 얘네 후구인가 봐 나 못찾어? 중신 흐흐흐 아주 날 못찾는구나? 응? 조금만 더 앞을 봤으면 날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단 한 발 한 발에 영혼을 담아 너희들을 다 잡아 죽시니까 너희들은 금세 가는구나 뭐야 방금 전에 광석해던 거 아니었어? 저기 안녕하세요 이 항아리에 뭐 있어요? 실버링 있네요? 가져갈게 시버링 없네요? 어어어! 어어! 개 아프게 때리네 겁나 세게 쏘잖아 이거 저기요 저 독댐 먹었으 독댐 기모찌 예에에에에에에에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손님 받아라 뭐야 손님 안받니? 저기요 손님 받으셔야죠 어 여기 뱀파이어 소굴이구만 뱀파이어 소굴에서는 은지속궁이 짱이지 뱀파이어를 죽이기 위해 내가 돌아왔다 그러니 잘가! 일격 필살! 야 근데 이거 관짝 되게 거슬린다 이거 좀 닫 좀 닫으면 안되니? 관짝이 제일 거슬려 다음놈 아야! 겁나 아프게 때리네 고맙다 어 주는건 없지만 고맙다 어허 아니 이곳에 인첸트 부여대가 있잖아 너 갈거 갈아야되는데 일단 아 모르겠군 야 근데 얘네들 금세 디진다 역시 은지의 화살이 짱인가봐 아 근데 이 문짝 그냥 열면 안되? 왜 이렇게 열어? 제일 귀찮은 문이야 이게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아? 귀찮아요? 야 야이 뭔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? 이런 더러운 뱀파이어 소굴 아 맞다 나도 뱀파이어지 버려 누가 자꾸 씨부려요? 누구니? 누가 그렇게 자꾸 말을 하니? 혹시 밑에서 대화하니? 난 니둘이 안보여 자 일반 노예잡을때는 이거 써야겠다 화살 아까워 아 볼트 아까워 잘가라 인간이요! 앙! 한 방에 맞췄습니다 어 고통없이 갔을거에요 아마 고통없이 보냈습니다 제가 너도 고통없이 고통없이 가거라아 어 이거 강제로 밑에 가는 길이 있네 큰컹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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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보는 순간 뒤진다 아 진짜 이거 예전에 했던거 보면은 아 예전에 했던거 했던거 봤던 사람이라면은 알겠는데 나 이거 진짜 이거 살인줄 몰랐다 요 부분 나 여기 파여있는줄 몰랐어 진짜 나 진짜 저거 파여있는줄 몰라갖고 야 뭔 갑박아보이 더럽게 생겼냐 라고 했는데 파여있는거였어 여자를 위해서 어 뭔가 날라온다 아아아아 쉣 존나 아프네 헐? 아 여기 함정이야? 괜히 왔네 어디로 가야되니 길이 길이 어디야? 여기니 저게 다른 흡혈 게 어 흡 흡혈기 분들은 없나요? 없나봐요 야 흡혈기 소그릴라 해놓고 볼키아성보다 흡혈기가 없으면 뭐 어쩌라는거야 이거 저기 계세요 누구 계세요? 누구 계세요? 아마 여기서는 아 여기서는 쟤네들만 나오는구나 그렇다면은 유서공으로 이 obstacle 다하아아아 아아아아아어 아아아아아아아아 파애 맞았어 파애 맞았다고 개아빠 아아아앜 엉덩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저 이제 빼볼까 빼박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날 본게 너라면 널 죽여버리겠다 너도! 다리 맞았군 잘가라! 더럽고 추잡한 녀석들 어디 감히 되도 않는 흡혈길들 중재에 나한테 덤빈다고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거 진짜 북두의권으로 했으면은 정말 귀찮겠다 이걸로 한방한방에 보내서 지금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북두의권이었으면은 야 이 개살구들아 다 덤벼 하면서 무조건 죽빵망 날렸을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재련이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진짜 인간의 살점 그거 뭐 야 뭐 문이 두 개냐 오우 예 오우 야 이거도 있었냐? 밟는 순간 뒤지겄다이야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씨 저거 밟았다고 또 불지르네 아하 겁나 아파 잠시만 잠시만 쟤 혹시 개 아니야? 잠시만 노예네 잘가 노예네? 노예는 활로 베나루스 헐 혹시 발키 들켰니? 헐 아아아아 야 오우 야 존나 아파 야 니들 같은 쪼레 뱀파이어한테 내가 죽겄냐? 너 같은 쪼레 해골한테 내가 죽겄냐? 어? 다리만 맞아도 스칵스칵 사라지는 놈들이 진짜 어 붉은 물 원천 얘가 개였구나 좋아 이렇게 해서 보스를 잡았나 보스 방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멋진 아이템들이 많지요 바로 마법 부여대 마법 부여대 하지만 난 이미 갈아갈지 다 갈았지롱 어? 전투도끼다 안먹어? 어 드워프제는 안먹어요 카셀모가 리랄하기 전에 그냥 내가 무식가는거지 안녕하세요 여기 계세요 야 피의 연못 어? 그럼 왜 갑자기 나한테 리랄이야? 어? 어? 아 나 저 개살구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같은 팀원으로서 니들 하는 행동이 좀 그지같자고 하진 않냐? 야 존나 아프다 야 얘네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거? 아이C 괜히 먹었나 그래서 야 마법 쓰는 애들이 제일 빡쳐요 내가 어? 아아아 아! 너무 아파요 어 아유 새끼야 이 기둥을 둘러서서 내가 이긴다 이렇게 하면 어? 새끼가 어디 감히 나한테 댐벼가고 씨 이런 멍청이 줄을 잘못 쏘다